지금 된 건가요? 네 준비 시작! 너 살 탄 거 햇빛 때문이라서 깨지? 너 영어 수업 받을 때 힘들지? 아니, 싫지? 키 제일 작은 거 아시죠? 컷 맞지? 아 근데 그거는 아니 이게 뭐 괜찮은 거예요? 귀가 진짜 빨간데? 저랑 닮은 거 아시죠? 이런 거 대답을 하네 혜리랑 약간 많이 비슷한 이미지로 박히는 게 싫죠? 야 이거 분량 잘 나오겠다 형도 춤출 때 틀려놓고 웃음을 인상화시키는 거 아시죠? 동일아 아이구 입어 아니 진짜 안겨운 거 알지? 이런 건 타격이 없지 사실 우리 속초에 자랑하는 단속 닭강점인 거 알지? 이건 내가 인정하게 돼서 우리 시작 갑자기 어떻게 이래? 난 이런 거 별로 안 흔들려요 아니 질문으로 시작 아아아 진짜 아파 우리가 막 귀여운 척 하면서 싫다고 하면서 너 귀여운 척 제일 많이 하는 거 알지? 1 어? 나 진짜요? 너 때문에 근데 나도 나는 스포스타로 가죠 스포스타로 근데 나는 항상 너네가 생각나? 항상 어디 가서 인사할 때 다크비 이찬입니다 다크비 이찬입니다 다크비부터 항상 문제 솔직히 거짓말이세요 그거 얼굴이 좀 빨라이죠 이렇게 집중인데 부끄러워 이게 집중 받으면 부끄러워 잠깐만 여기가 솔직하게 말하게 돼 환자를 했어? 환자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알아주셔야 돼요 진짜 비교적인데 진짜 비교적인데 어디 가야 돼요? 2 시작 솔직히 희찬이 형 목소리 듣기 싫죠? 야 나를 깔아야겠다 나를 깔아 아 이번에 노래 녹음 한 거 들어갔는데 좀 감정 걸랐어 잘하더라 형 저번에 희찬이 형 연습하는 거 들을 때 아 이랬잖아요 아 그때 내가 예민했나봐 이 얘기는 희한테도 했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이렇게 그 보컬을 좀 담당한 그런 그런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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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민혁배야 근데 솔직히 릴렉스 부럽지 아 지금 배가 설사한다니까 일주일 동안 그럼 나도 딱 그 음원차트 2등에 딱 2창 써있는데 아 울지 나라면 울지 나라면 나 안 봤어 그 부럽긴 하지만 그래도 한 마음으로는 멋있죠 아 멋있지 그렇지 난 인정하지 이제 진짜 배가 아픈 거 진짜 배가 아픈 거 진짜 배가 아픈 거 아무래도 이제 액션이 뭔가 이렇게 창민이가 잘하잖아 형 거울 볼 때 춤 잘 춘다 생각하시죠? 형도 춤은 설치 나쁘지 않아 근데 왜 너 못한다고 생각했어 화이팅! 편하게 해주세요 뭐 네 시작 너 마인드 컨트롤 잘하지? 어? 대답 좀 해줄래? 네 잘해줘 근데 아까 남는 왜 그랬어? 대표님 컨셉 그거 해명 좀 해줘 전 기계가 잘못됐어요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너 팔뚝 지금 진짜 너무 섹시해 뭐야 뭐야 귀여워 우와 다 지방 초녁에 치킨 먹는 거 사실 해요? 애교 삼촌 테스트 하나 둘 셋 아니야 너가 직접 해줘 너가 직접 해줘 애교 삼촌 테스트 귀엽게 아 더 귀엽게 자 하나 둘 셋 아 예스 뿌잉 뿌잉 한번 해줘 하나 둘 셋 애교 뿌잉 자 일덕이는 귀요미 해줘 소울 몰라가지고 일덕이는 귀요미 시작 일덕이는 귀요미 지니 시작 12ets 1은귀요미 흥 아οx2 2덕이는 수독이 3덕이 3도 2덕이는 수독이 3 marc 3도 5덕이 5도 6덕이는 실수 B D.O.T. 야 잘생겼다. 조각이야? 조각이야 뭐야? D.O.T. 너 차분한 거 하는 거 컨셉이지? 너 사실 엄청 시끄럽잖아. 트로킹 했잖아. 너 저게 잘생겼어. 너 트로킹 잘하잖아. 트로킹! 트로킹! 트로킹 한 번 보여줘. 트로킹 잘하잖아. 트로킹 한 번 보여줘. 트로킹. 기겁해잖아. 트로킹해! 트로킹! 트로킹! 차 문을 세게 닫으면 안 되는 이유는? 차 문은 4개. 공평 모뮬 시작 어젯밤에 뭐했어? 안겸 주스가이 형이 어떻게돼? 치킨 지금 뭐 먹고 싶어? 모자 집에가고 싶어? 일본! 집에 가고 싶어? 일본? 일본 지리잖아 에이! 에이! 게임입니다 갈게요 여러분 대표님 어디가 좋아? 잘 나오나요 인사고가 뭐 있어? 카메라 얼마예요 지금 기분 어때? 카메라 좋아 보인다 고양이 어디야? 카메라 좋다 됐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시작 웨이브 엔터 어떻게 생각해? 저 명함이 없어요 잠깐만! 아니 잠깐만 어떻게 생각해? 저 명함이 없어요 테스팅 당하는 중이야 지금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게 아니라요 명함이 아니라요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 이거 땡 아닌가요? 다음 문제 갈게요 이름이 뭐야? 삼각대 트라이앵글 이거 말 되지 않아요? 삼각대 트라이앵글 이건 말이 되잖아 갈게요 혈액형이 뭐야? 커피 꽉 자신 있는 유리 뭐야? 바람 냄새 뭐라고 뭐라고? 바람 냄새 말이 안 되잖아 바람 바람 냄새 갈게요 좋아하는 색이 뭐야? 넌 너무 변했어 어렸을 때 꿈이 뭐야? 운동하고 싶다 운동하는 사람 너무 많이 돼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은정하고 싶다 나도 운동하고 싶다 나도 운동하고 싶다 갈게요 좋아하는 옷 스타일이 뭐야? 커피 좀 주세요 쉴 때 주면 뭐해? 너 발냄새나 잠깐 쉴 때 쉴 때 쉴 때도 발냄새나 붙어 있으니까 발냄새나 나니 쉴 때까지 붙어 있잖아 이 정도 인정해 줄 수 있다 이 정도면 갈게요 네 바울 보는 TV 프로그램이 뭐야? 트리케라토스 이거 프로그램 있어요? 한 번만 찾아주세요 거울 보면 무슨 생각해? 밥 먹을래? 나쁘지 않은데 거울 보면? 거울 보면? 야 밥 먹을래? 저는 자취할 때 그랬어요 혼자 나니까 거울 보고 야 오늘 밥 뭐 먹을래? 이게 아니지 이게 아니지 인정 인정 괜찮은데? 저걸 보면서 무슨 일이야 이거 다크빈 선배님들 노래 뭐가 제일 좋아? 엄마 먹고 싶다 미안해 엄마 미안해 아니 아니 이게 뭔데 엄마 먹고 싶다 아니 바르지 오케이 이 정도는 오케이 이 정도는 오케이 야 뭐든지 딴지부터 걸어야 되네 형이 생일이 언제야? 물 맛있겠다 물병자리 물병자리 뭐하는 배우가 뭐야? 제 꿈은 어릴 때 삼성 뭐라는 거야? 어릴 때 아니에요? 어릴 때 삼성 제 꿈은 어릴 때 삼성 싫어하는 음식 뭐야? 나는 그냥 어릴 때 연예인이 너무 되고 싶었어 밥이 있는 게임은 뭐야? 나는 그냥 밥 먹을 때마다 너를 생각해 자신 있는 신체부이거든요? 비비 너무 보고 싶다 오 좋았다 사운드 오케이 자신의 컴플레스는? 저 꽃병 이쁘다 촬영 끝나고 어디 갈 거야? 아 빨대 감동하는 영화에? 카메라 이쁘다 어? 저 식탁 좀 주면 안 돼요? 매운 거 그대로 왔는데 딱 걸렸다 잡았다 유노 알았어요 딴 거 할게요 딴 거 할게요 바로 해주세요 핸드폰 갖고 싶다 예리했어 예리했어 예리해 네 핸드폰 번호가 뭐야? 비비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 있으니까 잘 들어 포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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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핸드폰 번호 뭐냐고 하셨죠? 비비 내가 지금 뭐라고 했지? 하고 싶은 말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거 잘 들어 010 어? 말 돼요 말 돼요 대담이 할 말이었어 아 그러니까 말이 돼 맞아요 갈게요 네이버 아이디 뭐야? 오늘 이렇게 편한 복장으로 나와가지고 우리 다크비의 편한 모습 보니까 아이디 길이다 아이디 길이다 아이디 길이다 아이디 길다 있네 좋아하는 사람이랑 날씨 좋은 날 있네 좋아하는 라면은? 비비 사랑해 비빔면? 비빔면? 비비 비빔면 사랑해 비빔면 사랑해 비빔면 사랑해 비빔면 사랑해 진정한 친구가 몇 명이야? 너 나이가 어떻게 돼? 치료하는 숫자가 뭐야? 이름이 어떻게 돼? 고양이가 어떻게 돼? 나 한혜리준 야 나 한혜리준이다 유량 따윈 없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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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재현을 한번 해드릴게요 친구들끼리 너 숫런 차지인데 너 주장이 어떻게 돼? 아 나 미창민인데 아 여자 18살 18살 한혜리준 나 미성년자니까 술 못 먹어 아 나 그렇게 된다 그렇게 말해도 된다 말해도 된다 마지막 하나 나오면 이거야? 오 흰색이네 오 맑게 살자 때밑이 함께 살자 아 아 아 정답 docs 역돔 extraordinarily 3 역돔 5 오렌지 최원 정답 최원 저희는 정말 궁금하다 네 정말 궁금하다 저는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게임에 임했었다가 확실한 건 정말 재밌었어요 1링겨우십니다. 일단! 세대 분들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해보고 싶은 게임 다 해서 정신 thank you. 평생 이런 게임이 없어요. 저희가 평소에 그런 일 많이 했었거든요. 진짜 이런 게임 짱. 해보고싶다. 해보고 싶다 하는 걸 다 해봤어요. 진짜 다 해봤어요. 여왕이 없다. ONG 진짜 예상 위에다. 고양이 때 1팀이 되나요? 뒤집는 거랑 드라마 거 1팀이 되나요? 뒤집는 거 1팀? 고현이는 옆에 바로 넣고요 가져와주세요 자 2등 발표해 드릴게요 아니야 이거 혹시나 몰라 진짜 나 안해 자 1등 발표해 드릴게요 1등은 강지원 와우! 아 미야빠! 미야빠 미야빠 감사합니다 정말 재밌게 했었는데 성공 받고 진짜요 저희가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평소에 진짜 너무 녹음을 좋아하고 진짜 하고 싶어했던 게임들도 너무 많았거든요 재미있게 촬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스타뉴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시는 감사합니다 네 진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인연으로 꾸준히 쭉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 다크게 아니잖아 지금까지 닭비예고 학생들 닭비예고 학생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